하와이 슈 슈터 있습니다 오늘은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혼스트 March 게임즈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파이치앤드 그라니의 영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꿀잼 영상 출발합니다 뭐야 오늘 파이치 상태 왜 이래 이거 그렇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부 비만이 뚱땡이가 되어버린 발디 세상이거든요 음... 사과 마이... 살매요! 얼마나 드신 겁니까 얘? 거의 무거워가지고 교실 바닥으로 내리 찍었거든요 이거 음... 어 이거 뭐야? 어? 어? 흡사 거북이가 된듯한 그레니 할머니인데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네요 동생이 악생이에겐 벌만 있을 뿐 이루와 어? 여기 어디요? 분명히 치킨이랑 피자 오지 feme 먹고 있었는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개꿀인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사과나 먹어라 이 자식아 네 사과 먼저 할매가 사과로 도발 신청했네요 아하 방법이 있지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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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던 발디가 맞나요 걷는게 아니라 레알 볼링공 마냥 굴러다니는답쇼 오 오 야 여기 햄버거랑 콜라랑 다 있겠네 아까 못먹었던 거 이어서 먹어야겠어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그냥 뚫어 자 일단 책 하나 얻었구요 다 먹어버리네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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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디뚱땡이 넘어 오기 전에 여기 있는 음식을 내가 싹 다 털어 간다 히히히히 개꺼 아! 아 뭐요! 어? 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거의 몸집이 한 10배는 커져버린 줄넘기 서녀! 워웨이 Brilliant 목소리까지 살찐거 봐 아...아...아...아....아안녕? 얘야! 그... 할매가 좀... 몸이 안좋아서 그... 줄넘기하기는 힘들어...? 응? 이리 줘봐 그거 맛있어 보이네 여보 아! 이 자식이 이리 와! 어디? 노인 공격이 아니라 노인 공격을 이어! 이 자식! 건들면 안될 것 같애 저건 교르실에서 굴러다니면 안 돼요 야야야야야 저 똥탱이 할머니가 내 수학교실 다 망치고 다닌다 어찌 저렇게 잘 굴러다니는겨 너무 굴러다녔나 교실에서 굴러다니지 말랬죠 예 교무실로 와 살면은 무기를 획득했다 이거나 드세요 거의 지금 이제 그레니의 수학교실이 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위험합니다 바이든은 어디서 뭐하고 있나요 뺏기겠다 야 자 7개 모았고 이제 진짜 위험해 얼마 안 남았어 어어어어어어 어딘놈이야 어 하긴 원래 불리가 뚱뚱했으니까 역으로 뚱땡이 발 뒤에서는 홀주기로 바뀌어버렸네요 홀주기 불리 뭔데 너 가진 거 다 내놔 근데 야 불리야 너 그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날텐데 야 니 그게 1진이냐? 으잉? 니 그냥 그.. 니 거리다 보고 와 그.. 그 체급 차이로 뭘 덤비겠다고?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그냥 한 두 손가락으로 똑똑똑 잡히겄네 엄마한테 일로코였니? 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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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분리가 이 세계에서는 분리가 요번 세계에서는 불리하네요 오? 으아악! 발이 왔다 드디어 굴러굴러 굴러가는 굴러세상 뚫어! 아.. 자물쇠로 막힌 방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거마냥 뚫을 수는 없나보네요 어?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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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잠깐만 이 자식 보자보자니까 말이야 응? 너 이거 잘 내놔봐 너! 임마! 그냥 놀아줬더니 아주? 날 꼭으로 봐 이리와 이번엔 네가 맞을 차례다 임모와 아 자 뚱땡이 할머니의 내려 치킨 파이널 어택 자 다음은 발디 아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또 사이좋게 잘 놀고 있네요 저번 시간에 예 그래니 수학교실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발디부자가 대결해서 이겼었죠 그 와중에 할머니 손자인지 모르겠어요 예 야야야 뭐 한 번 더 붙들래? 저번에 그냥 발렸던 게 오늘은 다르다 임마 들어와 야 갑작스럽게 또 다시 발디 아들 vs 베이비 그래니 휴파이크야 너 거기서 왜 나오냐 너 삐 잠깐만 저거 뭐 어디서 공격하냐 아빠에게 받은 전설의 차 잠깐만 이거 장르가 바뀌었어 자 최후의 승자 누군가요 이번에 지면은 좀 위험해요 어? 자 뭐가 좋으냐 어? 이번엔 자동차까지? 그래니 자동차 아니여? 으어어어어어 흐흐흐흐흐흐 내 운전실력 좀 볼래? 달려 카스아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어어어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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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건 반칙 아니냐 하하하 나 줘 어이.. 진짜 죽겠어 어? 잠깐만 PID 뭔데 으어어어 roux2 으으우우우우우 어어 으아앜 은념? 꺼옹?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아... 픽이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럭거 라냐? 딱딱딱 으아와와 month 으아아아앜 누구..가ikan 그냥 이거.. 그만내세요 그만! 더이상 세계관 파괴하지마! 이놈의 자식이걸? 너 여기서 뭐하고있어? 일루와 일루와 수학공부하라고 했더니 여기서 또 헛짓거리하고 있네 이 자식 너 일루와! 이 자식.. 야.. 할매가 말이야.. 응? 밥 먹으라고 했지? 일루와봐 너 이 자식들 이거.. 어휴.. 큰일날 뻔했어 아주.. 잠깐만x3 그렇게 발뒤의 수학교실은 멸망했다고 합니다 콧 binnen 아아니.. 그야됨